강아지,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됩니다. 야옹, 멍멍, 풍기관은 표상사진관으로 놀러오세요. 추억을 이렇게 살아, 살려주는 동네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의 마당만 있으면 분꽃 심고 그리고 이런 찬인장 이런 것들도 심고 이랬었는데 그 향수를 이렇게 저한테 다시 주인이 오신 것 같아요. 역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고 조금이라도 땅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갖고 오고 싶다라는 욕구가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. 달라고요. 웬만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길에서 한번 털덕을 가니까요. 길에서 한번 털덕을 가니까요. 길에서 누가 집어 간 줄 알았는데 얘도 둘이 있었는데 볼 때 하나를 누가 집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구나 못 데리고 가게 까칠아 안녕 맛있어? 아침에 엄마 아빠가 너 잘 돌봐주네 고양이 키우시면서 재밌고 즐거우신 적은 많으신가요? 어때요 고양이 키워보십니까? 말똥모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 고양이가? 한 6개월? 어잉? 7개월? 7개월? 아 애기 때 7개월 되셨는데 굉장히 소통이 잘 되시는 거네요 그전에는 강아지 키우셨어요? 아냐 전혀 안 키워달라고? 강아지고 고양이고 싫어했어 애기고 하니까 아 그래서? 애기고 그냥 뭐라고 혼자 뒤에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말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까칠아 까칠아하면 대답을 어 그래요? 응 대답해요 지금 밥 먹느라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? 밥 먹으려고 지갑 저기 와서 응 주르고 네 까칠아 안 와 그래 됐어? 밥 먹을 거야? 네 까칠아 미안하다 야 너 찍어가지고 초상권이 있는데 찍으세요 그래 미안 까칠이 너 그렇게 까칠하게 했다며 야 어디가 까칠아 인물 좀 보여줘라 아 응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고춧가루 미영 미영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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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왔는데? 여기 빈집 공터 있는 거 아시죠? 여기 중간에? 네네 중간에 고기에다가 섭취하고 어렸을 때 얼굴이 진짜 몸보다 얼굴이 너무 까맣게 있었어요 깡순이라 그랬어요 지금 몇 살인가요? 지금 거의 제가 제가 저를 입양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여기 비 오는 날 한 12년 전? 비 오는 날 여기에서 아기가 막 뛰어다니는 거에 차 보러 다니는데 그래서 위험해서 우리 가게 제가 여기서 가게를 경영하니까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놓고 이제 막 붙였었어요 찾아가라고 근데 안 와서 주인이 안 와서 제가 저하고 같이 계속 지낸 거예요 제가 무슨 종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가 무슨 종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변견이죠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두 달 전인가 우연히 집에서 텔레비전 누가 시청하는 걸 봤는데 뭐지? 개통경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쟤하고 비슷한 애를 데리고 나온 분이 계신 거였는데 막 제가 밭센지예요 그 종자가 그래서 그 종자가 막 돼서 얘기를 하셔서 어머 우리 개하고 똑같아 우리 깜씨들이랑 똑같아 그때 하는 거예요 2개월 전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쟤는 정말 특이하고 희귀종이구나 많은 애들이 아니구나 막 그때부터 조금 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졌다는데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 되게 귀한 종자더라고요 되게 똑똑해요 네 인터뷰 깜순이 뭐라 할까? 깜순이 깜순이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하고 싶어요 깜순이 마음 설렜던 저기 마음 설렜던 저기 남자친구 있었어요? 없었는데 모태 솔로예요 얘는 진짜로 지금도 깜순이 저기 찾아다니는 남자친구는 없을까요? 깜순아 한 말씀 해주시죠 깜 말씀 해주시죠 야 너 섹시하다 너 저기 쭈쭈도 다 보이네 아유 어떡해 진짜 얘 특징이 그거래요 얘 발센치의 특징이 별로 많이 짓지를 않는데요 사냥개 좀 네네 조용해요 조용해요 별로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미래 설계 말씀 좀 해주시죠 미래가 있을까요? 미래가 있을까요? 미래가 있을까요? 일단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으셔야죠 아파트 아파트는 거시기하고 아주 그냥 큰 집이 한 몇 해 있습니다 부셨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고령자용 아파트로 분양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주시면 좋지요 아 주시면 좋지요 네 자 남자친구에게 인기가 많기를 바랍니다 깜찍? 뭐였어? 지금? 깜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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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액 아 1번 도전 카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3시간 지나서 자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표정시켰다고 알고 있고요. 연습은 따로 못 시키는 건 없는데 깜짝시킬 때만 그래서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게 하려고 그 강아지한테 인터뷰 한번 할게요. 안녕? 잘 있었어? 여자친구 있어요? 어때? 여기 표정 한번 해주세요. 표정 한번 해주세요. 카메라가 있으면 꼭 마치기로 나와요. 안녕? 몇 살이에요? 여섯 살이에요. 아 여섯 살? 오! 아주 건강하구나. 네. 내 특기는 뭐예요? 수지의 씨? 네, 산책하고. 산책 너무 좋아서. 네. 수지가 처음 본 여견이세요? 아니면 지금 전해지고 싶어요? 그전에 이제 땡이라고 땡이라고 해서 작년에 탔어요. 손 한번 주세요.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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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한번. 안 주고 싶어요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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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는 어떻게 유장하게 됐어요? 아아. 딸이 가져옵니다. 딸이 가져옵니다. 딸이 가져옵니다. 음. 아. 그렇죠. 그런데 우리 왕은 외로워하시는 건 아버님께요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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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. 뭐 들어가냐고 그랬어요. 음. 그런데 뭐 갖다만 놓고 아 진짜. 딸이 키우는 거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다 키우는거죠. 딸은 국장 다니고 그러니까 이뻐만 하지. 그런데 아이씨. 한 번만 키우고 만다 그랬는데 술 한 마리 갖다 놓고 있다가 또 가져오는 게 나지 오늘 밥 먹었어? 밥 많이 먹었어? 어색해서? 인터뷰 처음이에요? 네, 처음이에요 자주 하면 아마 저기 익숙해질걸 도시가 개발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버려진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품어주세요 펫빌리지는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웃이 펫시터를 통해 유기동물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